안녕하세요 엑셀피어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건 2070 슈퍼 품질 UF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청하신 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아직 제품이 덜 나왔지만 발빠르게 준비해서 왔고요 제가 지금 주말 이틀을 반납하고 열심히 정리한거니까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표 내용을 보시기에 앞서 2070이 있는데 왜 2070 슈퍼를 내놨는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존에 2070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이 2070이 100%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고요 가격은 파운델스 에디션 기준으로 599달러였고 그리고 레퍼런스 기준은 499달러였습니다 이걸 잘 팔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전에 AMD에서 5700XT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성능이냐면은 게이밍 총합성능으로 근소하게 3%정도 차이로 앞서는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을 449달러로 내놨거든요 그럼 가격적으로 5,6만원 정도 싼거 아니에요 5,6만원은 싸고 성능은 더 좋은 제품을 내놓은거에요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 소스가 황회장한테 이미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발빠르게 황회장도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대응을 했죠 약 12% 가까이 성능이 높은 그러면 얼마 차이에요 5700XT보다는 9% 가까이 게이밍 성능이 높은 2070 슈퍼라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이 2070 슈퍼의 경우 사실 2080 칩을 가지고 약간의 커팅을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2080에 가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80하고 비교했을 때 7% 성능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다가 가격을 원래 파운더스 에디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99달러인데 이거는 499달러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레퍼런스나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높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대응하기 위해서 던져놓은거죠 물론 가격 하락의 경우 여러분은 크게 체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파운더스 에디션 사는 것도 아니고 레퍼런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비레퍼를 사는데 이 비레퍼의 경우 각각 제조사에 따라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70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내놨더라고요 대략 평균적으로 10만원가량 더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2070보다 나중에 가격 안정화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2070 가격으로 내려갈 것 같긴 하지만 당장에는 요원해 보입니다 보통 여름방학 기간이랑 추석까지는 가격이 안정화가 잘 안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만 비슷하다는게 아니라 해외에도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어쩔 수 없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드래곤을 욕을 하겠죠 여튼 5700XT를 대형화교에 내놓은게 2070 슈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표를 직접대로 보도록 하죠 EMTEC 거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MTEC은 세가지 제품을 내놨습니다 누가 물어보던데 HV하고 재원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이거는 OEM으로 받아오는 회사가 달라진 거예요 생산 공장이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게 아마 갤럭시고 밑에게 펠리 겁니다 근데 설계는 동일합니다 기판 똑같고 전원부 똑같은 걸 쓰더라고요 보쉬드 AP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약 2페이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클럭도 여기 그냥 노말 터보젯을 빼고는 소폭 올려줬고요 블랙몬스터는 3펜이고 터보젯은 펜 숫자는 2개로 줄였지만 사이즈가 더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제품의 쿨링 성능은 비슷합니다 뭐 1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오차값이라고 보거든요 소음이 4dL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밑에 제가 갈로로 쳐놨는 게 기본 그러니까 실내 온도 그리고 옆에 거는 실내에서 소음 수치입니다 이 실내 소음 수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 소음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4dB 차이 나지만 실내 소음이 5dB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dB 이하의 소음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막 엄청 귀에 거슬리는 소음은 아니거든요 이 제품들 다 조용하고 시원하고 EMTEC AS 거기에다가 전원부도 강화가 돼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슈퍼 터보 젤이 좋아요? 아니면 블랙몬스터가 좋아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둘 다 똑같은 제품이니까 여러분 취향껏 가시면 됩니다 하나만 피하면 돼요 노말 터보 젤 차지 마세요 가격은 똑같은데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자 EMTEC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펠릿으로 넘어가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온이 펠릿 제품이라고 그래서 펠릿 2070 슈퍼 제이에스는 얘네랑 기판이 완전 동일합니다 얘네들 기판이 동일해요 전원본도 똑같고요 코어 온도도 거의 똑같습니다 한 1도 정도 높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쿨링 커버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 빼고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수입사 EMTEC이 AS 해주고 여기는 ST컴이 AS 해주겠죠 수입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격이 5만원이나 더 싸요 EMTEC과 대비 5만원 혹은 4만원 맞죠? 가성비 갑입니다 똑같은 제품은 4만원 더 싸게 그리고 ST컴도 AS 좋죠 충분한 AS 고급진 AS 받으면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일단 2070 슈퍼 펠릿을 우선순위에 둘 겁니다 펠릿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제품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가바이트 걸로 넘어가 들어가죠 기가바이트는 4가지 제품을 해놨습니다 이 4가지 제품 제가 기가바이트 보통 점수 박하게 주잖아요 왜? AS가 CS 이노베이션이라서 박하게 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괜찮게 줬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게이밍 OC 제품이랑 어로스 제품을 AS 4년으로 해놨더라고요 아무리 CS 이노베이션이라도 4년의 AS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게이밍 OC 제품이 쿨링 디자인을 정말 잘 해놨는지 온도도 윗 제품들하고 똑같은 65도 정도로 낮은 온도 거기다가 소음은 오히려 1, 2dB이 더 낮았습니다 조용한 소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쉬운 점은 가격도 착한데 진짜 아쉬운 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파운더스 에디션이나 똑같은 전원부를 채용했다는 거 이 정도면 아쉬웠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파운더스 에디션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 디자인을 채용을 한 거고 얘네들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 디자인을 채용한 겁니다 물론 더 고급진 전원부였으면 수명이 길어지거나 전원부 온도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기가바이트 제품을 사고 싶다면 슈퍼 게이밍 OC 이 제품들 추천드려요 참고로 화이트랑 노말이라는 차이는 그냥 블랙 화이트 커브 색상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 참고로 또 하나 더 윈드포스 제품은 사지 마세요 얘는 ASG간 똑같이 3년이고요 그리고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적으로도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윈드포스는 저가형이기 때문에 패스하시고요 오로스도 사실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품절이라서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얘가 전원부는 2079 슈퍼 중에서 제일 좋아요 클럭도 제일 높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쿨링 커버 그러니까 팬이 일단 큰 팬이 두 개 있어요 오로스 보시면 중앙에 작은 팬이 하나 있는데 이 디자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바람의 흐름이 나빠질 겁니다 근데다가 쿨링 커버도 머슬 내기 위해서 조금 독특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 때문에인지 아니면 쿨링 팬 때문인지 왈위 형성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도가 타 제품보다 8도에서 10도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소음 수치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전원부는 쿨링이 떨어지더라도 워낙 빵빵하게 채용해놨기 때문에 온도가 착하더라고요 사실 때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나는 약간의 소음이나 아니 온도가 다소 높더라도 이쁜 걸 원한다 그러면 오로스를 가도 되지만 이거 처음 나올 때 가격도 살짝 기억나는데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후하게 줬지만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가바이트 제품을 산다면 게임의 오시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네요 특히 화이트 깔맞춤 위에서 이 화이트 제품은요 기가바이트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MSI 지포스 MSI는 아직 제품을 안 내놨는데 제가 미리 정리해놨습니다 해외에는 이제 트리오 제품이 나왔거든요 이 트리오 제품이 쿨링은 2080하고 똑같아요 근데 전원부는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파운더 세트 시장은 똑같은 8 플러스 2죠 부스트 클럭이 타 제품의 상위급보다는 조금 처지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히트 파이프를 7개 아주 넉넉하게 썼어요 AS센트는 똑같이 CS이노베이션인데 3년이고요 온도가 다 제품랑 거의 똑같은 온도가 나오죠 64도 그런데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 정말 낮아요 소음이 위에 EMTEC이나 아니면 밑에 게임워드 컬러풀 이런 애들한테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낮아요 소음이 좀 낮다 하는 애들보다도 2, 3dB이 낮고요 좀 시끄럽다는 애들 대비하면 10dB 가까이 낮습니다 10dB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탑급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조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소음 세팅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 한번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소음 빼고는 특별한 장점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약간 넉넉하게 줬어요 MSI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조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조택인형은 제품을 3가지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내놓은 게 이 트윈 제품이었고 가장 가격 안정화가 빨리 된 게 이 트윈 제품입니다 그래서 트윈 제품을 사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윈 제품이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도 못한 전원보를 가지고 있어요 7 플러스 2 레퍼런스 기준이죠 다소 전원보도가 착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클럽도 그냥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똑같고요 펭게스도 두 개밖에 없고 히트파이프 안 쓰고 증기챔버 썼더라고요 증기챔퍼가 어떤 거냐면 히트파이프를 옆으로 넓게 늘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트파이프 3개 단계 보통 저 증기챔퍼보다는 코어 언더는 더 낮거든요 다만 증기챔버의 장점은 램 그리고 전원부가에 같이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넓은 면적을 그것 빼고는 별다른 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코어 언더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심지어 소원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펜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코어 언더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제품 대비해서 10도, 8도 이 정도 높아요 케이스 안에 넣고 거기에다가 에어컨 안 켜고 그러면 80도 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85도, 86도까지 그래서 다소 시끄럽고 온도도 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명에 약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트윈 제품 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안 사시는 게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머지 두 제품을 볼게요 AMP부터는 제품들은 역시나 어느 정도 기본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익스트림은 너무 비싸요 72만원 위에 거 보면은 두 놈이 또 익스트림인데 왜 전원부에는 돈을 아꼈는지 모르겠어요 듀얼 앤처럴 머스 샀더라고요 물론 듀얼 앤처럴 머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닌데 웬만해선 드라이버 머스가 좀 더 유리합니다 발열을 컨트롤하는 것도 좋고요 드라이버 머스가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효율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8플러스 이 페이즈 숫자 자체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위에 EMTEC 제품이나 펠리커 보면 8플러스 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머스도 좀 저렴한 제품을 쓰다 보니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거기서는 이제 그만 까고 온도를 보면은 온도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소음도 나쁘지 않고요 이 AMP 제품은 산다고 했을 때 온도나 소음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조텍 제품 3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텍의 AS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은 거지 제품 품질을 봐서는 사실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펠리시나 EMTEC보다는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텍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갤럭시 넘어가도록 하죠 갤럭시도 기가바이트와 똑같이 4가지 제품을 내놨는데요 이 갤럭시 제품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전원부가 그냥 전부 레퍼런스와 똑같아요 이게 장점은 아니죠 N7 플러스입니다 그래도 드라이버 머스 다 쓰긴 했더라고요 MP86990 가격은 전체적으로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60만 초 중반을 평상하고 있구요 다행히 온도는 착해요 소음은 뭐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다소 조금 높긴 한데 온도는 펠리 제품이나 아니면 뭐 EMT 제품하고 비교해도 혹은 기가바이트 제품하고 비교해도 딱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원부가 부실한 것 치고는 물론 이건 코오브 온도니까 당연하겠죠 추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 63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슈퍼 EX 블랙 OC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있으니까요 갤럭시 AS 잘해주고 온도도 착하게 나오니까 다소 소음 2, 3 대 10일 정도는 참고 넘어갈만 해요 40 넘어가면 사실 좀 거슬린 소음이긴 해요 이게 플로드면은 조금 신경 쓰이긴 할 겁니다 3판베전 좋아 보인다고 사신 분들 좀 있던데 제가 중국 리뷰를 봤거든요 근데 이 3판버전이 롱 히트파이프라고 선전하면서 히트파이프 3개 썼는데 그거 때문인지 몰라도 중국 리뷰를 봤을 때는 코오브 온도가 살짝 높게 나오더라구요 근데 일단 제가 중국 리뷰라서 보류는 시켜놨습니다 보류 시켜놨는데 3판버전이라고 이걸 사신다? 잠시 고민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제품이고 중국발 리뷰도 만약에 내가 믿는다 치면은 온도가 위에 2판보다도 높게 나왔거든요 히트파이프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래서 일단 추천은 갤럭시 제품은 메인의 슈퍼 EX 블랙 정도까지만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풀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불칸 아 간지 최고죠 지금 품절이긴 한데 처음에 물건 들어왔을 때 저도 진짜 사고 싶어서 마우스 옮겼다 말았다 옮겼다 말았다 그랬습니다 구매 누를까 말까 이러면서 일단 얘는 LED 옆에 LCD가 있어요 LED가 아니라 LCD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지가 잘잘 넘쳐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 많으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자기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부 튼실합니다 C 플러스 2 클럽 높습니다 최상위 제품하고 어깨를 다 할인합니다 다만 AS는 웨이 코스예요 물론 CS 애니메이션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요 히트파이프도 넉넉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전원부 온도와 코어부 온도 둘 다 착했습니다 다만 2080이나 2080Ti와 똑같이 쿨링팬 커버 디자인 있잖아요 이 커버 디자인을 너무 깎아서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 소음 수치는 좀 있습니다 소음이 42dB로 풍절음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근데 조금 시끄럽지만 워낙 이쁜 제품이고 제품 품질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가격이 얼마가 얼마로 나올지 다시 나올 때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쁜 제품을 원하시는 분은 한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밑에 게이밍 GT나 어드밴스 OC가 있는데 얘네들은 듀얼 렌체런 모습에 썩더라고요 아까 제가 듀얼 렌체런 모습에 조테거에서도 살짝 깠죠 저는 이거는 좀 단가 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얘네들은 리뷰가 없기 때문에 온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고 제가 주문 받은 적도 없었어요 주문 받아봤으면 한번 확인했을 텐데 이 밑에 두 개는 좀 저렴하더라도 굳이 살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63만 66만원인데 아시다시피 위에 뭐 갤럭시도 있고 AS 더 잘해주는 그리고 또 66만원쯤 되면 펠릿도 있고 대체할 제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불칸 빼고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컬러풀 G포스입니다 자 컬러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게임워드 G포스 얘네는 그냥 뭐랑 똑같다? 위에 블랙몬스터 이헨테크랑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똑같아요 모든 면이 똑같으니까 전원부 온도 전부 다 다만 AS만 CS이노베이션이에요 게임워드가 아마 D&D 컴 유통인가 그럴 텐데 CS이노베이션에 위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70만원이나 주고 살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넘어갑시다 게임워드는 이너 3D G포스 이거 저렴하다고 노리시는 분들 좀 있던데 아무래도 투팬이고 증기챔퍼 아까 위에서 증기챔퍼 별로라 그랬죠 증기챔퍼를 베이퍼챔퍼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옵니다 위에는 온도가 높았죠 여튼 증기챔퍼 방식의 제품은 어지가면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어 번도가 좀 높게 나와요 물론 가격이 싸고 아이노비아도 AS는 잘해주는 편이니까 내가 이 쿨링팬 디자인은 나쁘지 않거든요 심플하고 나름 이뻐요 혹시 취향에 맞는다면 사실은 말리지는 않겠지만 얘는 엿감지도 없단 말이에요 LED도 없어서 그래서 추천 제품에 넣기는 힘듭니다 에이수스 에이수스는 제품을 세 가지 내놨습니다 듀얼 시리즈는 저는 보통 비추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리뷰가 없어서 일단 보류를 할게요 추천하기 좀 힘들어요 언더도 제가 안 팔아봤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LED도 옆으로 사선으로 라인 하나만 딸랑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지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는 거는 72만원 주고 솔직히 조금 호객님인 것 같아요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스트릭스 라인업 얘기해드릴게요 스트릭스 라인업은 전원부 강화했습니다 드라이버 머스인데 이게 좀 멀어서 정확히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드라이버 머스는 확실합니다 솔리드캡을 썼고요 클럭은 밑에 A8이나 08이나 둘 다 높습니다 꽤나 높아요 특히 08에는 최상위 제품군이죠 온도도 정말 착합니다 제가 지금 퍼포먼스 기준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콰이어트 모드는 사실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한 퍼포먼스 모드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퍼포먼스 기준으로 온도가 심지어 59도 60도까지 떨어져요 다른 제품보다 5도 정도 낮게 나옵니다 근데 소음은 다른 제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음 1대 10에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인데 완전 쿨링 착하죠 그렇다 전원부 충실하고 클럭 높고 진짜 이거는 아수스는 안티는 이거예요 AS 센터 AS 센터만 좀 바꿔줬을 수도 있겠다 아수스 스티익스 제품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스티익스 제품이 지금까지 나빴던 적은 없어요 듀얼 제품이 나쁜 적 있었는데 스티익스 제품이 나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픽카드 기준으로요 메인보드는 나쁜 적 있었어요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나쁜 적이 없었는데 정말 높은 가격 이 가격 아시아권에만 이 정도 높게 팔거든요 사실 북미권 가면 이거보다는 쌉니다 이 높은 가격과 AS 센터 때문에 제가 별로 추천을 안 한 편입니다 왜? 대신할 제품들도 많잖아요 대신할 제품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펠리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 차인데 10만원 아끼고 펠리 쓰겠습니다 전원부 별 차이 없고 온도가 3,4도 아니면 5도까지 차이 나긴 하지만 소음도 비슷하고요 AS 차례적으로 간지 면에서는 물론 아수스트릭스를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지를 본다면 컬러풀 불칸 있잖아요 불칸 전원부 똑같지 뭐 클럭 똑같지 가격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옆에 LCD가 있잖아요 LCD가 간지하면 컬러풀 불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수스트릭스가 최고의 간지라 할 때는 아 그건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역시 컬러풀이 호소리는 그만하고 ASUS도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가 에브가도 미출신데 제가 해외 제품 보고 와서 적어뒀습니다 FTW3가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전원부는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다소 클럭이 좀 낮은 게 아쉽긴 한데 만약에 유통하게 되면 EMTX 유통한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얘도 온도가 정말 착해요 스틱 스피모드랑 똑같은 온도 나와요 소음이 1 낮고 대신 온도가 1 올라가는데 뭐 스틱스는 별반 차이가 없죠 좀 아쉬운 건 요 클럭 하나밖에 없는데 에브가 제품 나온다면은 육중한 제품 아주 두꺼운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은 투박한 느낌 에브가 제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2도 착하면은 당연히 수명도 좋을 거고 성능도 빠방한 게 잘 나옵니다 온도 낮으면 부스터 컬러가 더 잘 터지거든요 에브게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미출신데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죠 말릴 거 안 보죠 말릴 거는 지금 곧 나올 건데 아직은 판매를 시작 안 했습니다 제품 보긴 봤는데 아 이게 뜯었는 걸 자세히 못 봐서 정확히 무슨 모습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클럭을 보든 뭐 백풀이나 LED 유물을 보든 사실 메리트는 없습니다 이거 뭐 50만 원 중반이나 후반으로 안 나오면은 이거 산 사람은 그냥 호객님인 거예요 말리는 일단 사시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아 리드텍이라 적어놨네 이거 아툼 건데 이거 아툼인지 아툼인지 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에 약하니까 일단 이 제네시스 제품도 보시되이피 가격은 정말 착하게 나왔는데 뭐 엔채널 모스펫 1페즈당 2개씩 보자놨더라고요 상하 하나씩 전원부가 너무 부실해요 너무 부실하고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부스트컬렉도 낮고 딱히 뭐 이 아툼이라는 곳이 AS 잘해준지 안해준지도 잘 모르겠고 LED나 백풀도 뭐 LED 블루 고정이고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시는 거 별로 추천 안하고 싶어요 일단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하나하나 읊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무리고요 그리고 그냥 끝내긴 아쉽잖아요 만약에 저렴한 제품부터 중간 고가까지 신성조님이 생각하는 강추제품 몇가지 집어달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께요 우선 63만원 쯤에 산다 저는 갤럭시 EX 블랙 옷을 살 것 같습니다 얘 소음 빼고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페이지 수자가 다소 부족해도 드라이버 못 쓰잖아요 그리고 레퍼런스 디자인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클럭이 좀 덜 터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갤럭시 제품이라서 AS도 좋고 소음이 약간 시끄럽게 하지만 온도가 착하고 가격이 착하니까 믿고 살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63만원 중에서는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트윈 가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트윈은 뜨겁습니다 60만원 중반을 본다 그러면 그러면 딴 거 다 제끼고 바로 이거 봅니다 펠릿 ST컴 에이스 좋죠 제품은 70만원대 제품하고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죠 소음도 적용하고 온도도 낮고 모든 면에서 빠진 게 없습니다 엄청난 특별한 강점은 없지만 모든 면에서 중상급인 거예요 근데 가격이 60만원 중반 펠릿 진짜 강추드립니다 전제품 중에서 제일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소음을 원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오 좀 기다려보세요 트리오 좀 기다려보시고요 액수가 70만원 정도까지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뭘 불칸 아 불칸 땡겨요 불칸 불칸이나 음 아니면은 에브가 제품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이거 70대 정도 나올텐데 대충 저의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자신만의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셔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추천은 뭐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잖아요 당연히 내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 온도를 집중해서 보느냐 뭐 소음을 집중해서 보느냐 아니면 나는 외형을 혹은 나는 전원부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성능 여러분이 우선 시하는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이 표를 보고 고르시면은 후회 없는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어 2070 슈퍼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온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밤에 리버전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 요번에 요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тер't winds 에세 Fen 최고 에세 Fen Eigen 에세 trending 에세 improved 에세 드itta